아 황금 우상을 발견한 카드를 강화합니다 4강 4강신화 뒤져본다 객년퍼즐 5강 5강 강화실패는 장비보호구원으로 인해 보호됩니다 하하오 세모항 일단 뭐 들고는 가보자 불격 N강 뭐야 뭔소리야 깐깐깐 깐깐깐 흘려보내기 같은거 넣어야되려면 애매하네 흘려보내기가 덱수 늘어나진 않을건데 맞고 뽁뽁 에잉 전장 불격 으아아아 이 미션 실패하기 미션 실패 미션 실패 근데 실패했으니까 성공한거 아니야 왜냐면 미션이 실패하기니까 미션을 지배할수있더라 옛날엔 미션을 지배할수있더라 미션 7강 플러스 4 밖에 못했는데 좀 아쉬운데 어우 국가량 계신거 봐 연사 연사는 못참지 딴건 몰라도 연사는 못참는데 다른건 다참으로 스네콕 음 아 저열 열받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 덱은 규준 나와도 되니까 전과 같은 그런 참사는 없다 1강 2강 3강 불이 별로 없네 아쉽다 1강 2강 4강 4강 2강 1강 프리즈면 참지 이거 타락이랑 아오 드디어 사일리타 20승천 찍었어요 이제 딜을 찍어야 하는데 흠 흠 디펙트는 천천히 합시다 교훈각 파괴 쓸까 파괴로 불주약 쓰면 되잖아 어차피 적도 파괴될 건데 뭐 상관 오 좋다 근데 좀 아 나 귀를 잘 못들었네 잘 못들진 않았네 헤헤 여사랑 같이 잡고 과연 과연 천장에 반대 쓸모없는데 구상 전투체면 체낫 으아 으으으으으음 흐흐흐 우상 쓸 일 자체가 없어요 아이씨 향로 못 참겠다 이러면 저주 두개 먹어야 되는데 타격 승리한 보람이 있네 타격을 지워야 하는 이유 점 jpg 뱀 직몰 풀타입이라 풀 속성에 죽죠 딱댐 도박칩 난관 아까 구상 썼으면 이거 먹으면 되는데 하 이거지 잘가라 어 접색 시원 하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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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 판도라 현돌 소주 다 별로인데 유물이 왜 다 별로인 것만 나오냐 연사 연사 나온거 나쁘진 않네 현류 한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수 고른 것 같은 쓰레기만 나오냐 소름 배단 기록 배단 기록 배단 기록 아 나 퍼즐이라서 저거 쓰면 된다 아 나 퍼즐이라서 저거 쓰면 된다 방어는 죽여서 한다 죽어버리렴 죽어버리렴 와 씨 와 연사 하나 더 나온 이유가 있었네 저거 현류 고존에 있어야 된다 저거 아니네 전투체면이 있어서 필요없네 전투체면이 안전하네 아니 이럴 전투체면 이럴 저는 구성 이게 뭐랄 재물 꽁 재물 재물전체 저주가 재물이야? 안 돼! 안 먹기는 아깝고 재물전체 향로면 잡을 것 같은데 뭐 딱히 아니란 생각도 아니고 아이씨 규정 힘내라 양수 아이씨 규정 녹아내린 알 녹아내린 알 마지막 Rule 아 이거 돌리면 규정 나오잖아 마리케이드? 마리단추 마리마리 마리케이드 코스트도 되긴 해요 당신의 규준 1, 자해 3트로우로 대체되었다 규준 채권, 드로우 카드 짠 강화 잘 들어갔다 한 장을 복제합니다 불격은 복제할 필요가 없어 능숙 복제해서 기사로 다 태우고 능둥둥둥둥둥둥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할까? 와 한개 돌파 와 한개 돌파 와 한개 돌파 예 아이 딜이 못 열어서 이걸 해야 되네 굴든불 기세가기 안 나왔네 불 닿기도 했어 하나 둘 규준 아이 규준이 안 나왔네 하나 둘 에잇 양초가 서펙트가 안될건데 양초 쓰면 양초도 되네 서스텍 상태 이상으로 핏갚이면 포켓트 안되는데 양초는 되던가 양초는 들고 화사는 안되나 클리어함 자막이 포켓트 안될가 불격은 13강으로 마무리되는구나 아니 그냥 바닐라로 15강 찍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유준 꺼졌으면 철힘 등등등등등등 기껏 불격 들고 와서 능능능능능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다 어쩌겠어 살아서 심장 잡아줄 거 아냐 사랑 불멍 약하다 요카첼 이제는 향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빠르게 잡을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천천히 잡아야 된다 싸 스택이 제일 나을 것 같고 사 스택이네 보자 이번 턴에 바리케이드에 늑수까지 써야되는데 바리늑늑늑늑늑늑늑 퍼펙트 되냐 안되냐 했습니다 스택이네 드로 보고 한 개 돌파 늙혀 음 이거야 아주 좋아 불격 엔 강정상 강정상 아이고 눈마세님 부원감사입니다 앗 동회전 아이 눈마세님 만설 부원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역배 어린 곱수 향로 먹은 시점에서 끝났어 미션 성공 이게 향로다 향로 처음 나왔을 때 5턴짜리였음 정말 무섭다 진짜 그 다음 금방 너프 됐지 턱스탠더 처음 나왔을 때는 뭐였더라 1 2 3 4 방어도 주는거였나 4 3 2 2를 방어도 주는거였나 하여튼 개 쓰레기였다가 패치 먹고 사기든 심장 허접색 턱스탠더